안녕하세요. 아마따! 아마따입니다. 네, 오늘은 핑떡이라는 곳에 로제떡볶이랑 크림 떡볶이, 모듬튀김, 주먹밥 그리고 여기 생파스타 면을 따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다가 파스타도 넣어서 먹으려고요. 여기가 원래 파스타를 전문으로 하는 파스타 회사인데 떡볶이를 런칭하신 건가 봐요. 그래서 소스에 자부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마따! 아마따! 완전 맛있는 파스타 집에서 먹는 딱 그 까르보나라 그 맛이에요. 으늇! 다ool! 으늇! 음... 앗!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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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우윽! 영 الس 매콤 로제 떡볶이인데 진짜 매콤해요 당면하고 떡도 한라봉에이드 먹을게요 또 매콤하고 부족해요 소금에 바삭바삭 오징어 참치김치 주먹밥 참치김치 안에는 돼지고지 고추냉이 고추냉이 단무지에서 유자 맛이 나요 다단무지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3가지 맛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좀 넣어서 먹어볼게요 다시 새 거가 됐어요 그냥 진짜 파스타 먹는 느낌이에요 미니 핫도그 이렇게 여러분도 먹어서 먹었거든요 또 먹어요 너무 맛있어여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고춧가루 뼈는 제거 퍼뜨리맛 매운 고추 뼈는 매운 고추 매운 고추 매운 고추 매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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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고추장 양념 이게 비법이 있는 고추장 양념이랑 그 크림 소스를 같이 섞어가지고 만드는 매콤 로제 떡볶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매운 걸 좋아한다고 했더니 정말 맵게 만들어다 주신 거예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크림 떡볶이는 아이랑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크림 떡볶이나 아니면 로제 떡볶이 먹으면서 또 생면 파스타까지 넣어서 파스타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굳이 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갈 필요 없이 이렇게 집에서 고급 이탈리안 요리 먹는 느낌으로 드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매장이 두 개 정도 있던데 이 정도 맛이면 앞으로 엄청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왓다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맛있게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